스물아홉 살을 지나 서른 살. 넌 여전히 내 곁에 있다. 시간 되면 카운트 다운도 하고. 됐어. 우리가 무슨 그런 날마다 보는 사이냐. 넌 내게 아니 우린 서로에게 어떤 의미일까. 그리고 만약 은주랑 너랑 사이가 안 좋았다면 오늘 일 거절할 일도 없었어. 그게 무슨 소리야? 난 너 안 만났을 거거든. 난 은주 편이라. 네 편. 우리 친구 할래? 난 신문주. 나는 민석. 서민석. 너의 편. 너의 친구. 그럼 다음에 또 보자 친구. 응. 내 친구. 신문주. 은주의 방. 은주의 방. 왔다감. 은주야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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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